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새해 들어서 그때그때 뉴스의 인물 또 주요 정치인들의 인터뷰 준비하겠다. 고정 패널이 아니더라도요. 오늘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하태경 의원이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출연하실 때 저도 이제 한번 주류 좀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한 8개월 정도 지났는데 주류에 서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한 50% 정도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장관들하고는 필요하면 소통을 많이 하고 또 대통령실에 실장들 필요하면 대통령하고도 문자 주고받고 뭐 이런 건 있습니다. 물론 뭐 많은 사안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꼭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의사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한 반쯤은. 직통이 된다는 건. 그렇죠, 직통이 된다는 건. 그렇죠, 직통이 된다는 건. 들릴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번 무슨 문자를 드리거나 하면 확인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절반의 주류인 하태경 의원께 국민의힘 내부 상황부터 질문을 드려야겠네요. 나경원 전 의원 어떻습니까? 결국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그만두겠다고 알렸다라고 오늘 밝혔어요. 그렇죠. 이제 저는 나경원 전 의원이 본인의 위기 대처 능력 시험 때인 것 같아요. 이제 지금 굉장히 대통령한테 찍힌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본인은 억울할 거예요. 아까 이제 본인 이야기대로 진심이 왜곡된 것 같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대통령한테 찍혔다는 게 이제 주류에서 비주류로 신세가 바뀐 건데 나 의원이 그렇다고 지금 당원 지지도가 갑자기 확 다 빠지지는 않거든요. 일부 빠질 수 있고 하지만 또 비윤 쪽 당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당원들은 지지율이 또 좀 플러스되는 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본인이 이제 비주류 후보가 소화가 되었다는 걸 인정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자기의 코드를 리셋해야 되는 거죠. 이게 소화가 되면 출마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소화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이분이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서 자기를 탄력적으로 변화시키고 또 그 위기를 타넘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본인이 위기 대응 소화 능력이 없으면 출마를 못할 거고요. 그래서 있으면 출마할 겁니다. 할 건데 시간은 좀 걸리고 있고 그래서 아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그야말로 주류, 친윤계로 분류됐던.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위원장인 위원님, 본인이 부위원장이 됐죠. 그렇죠. 본인이 또 그런 자리가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해서 대통령이 좋다, 이 중요한 직체이니까 맡아달라 했는데 이제 또 전당대회가 있고 그러다 보니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하는 것 아니냐 그러다가 의견을 이야기했더니 그건 개인 의견이고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와 다른 의견을 이야기했다. 대통령실에서 강한 의견들이, 비판들이 연일 쏟아져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대통령이 위원장인, 대통령 위원회잖아요. 여기서는 무슨 발언을 할 때 대통령하고 사전 조율을 해야 돼요. 저도 저는 이제 대통령 직속인 위원회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선거 때는 선거대책위원회의 어쨌든 후보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분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제 마음대로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재량을 주십시오. 재량권을 얻고 그다음에 제가 알아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특히 검찰에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검찰의 상명하복 조직이잖아요. 군대나 검찰에는 똑같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위계질서가 강한 곳이고 그런 위계질서에 익숙한 분이기 때문에 나 전 의원이 그걸 잘못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정책을 발표를, 발언을 한 건데 검토 단계이든 아니든 간에 대통령 동의를 구했어야죠. 그런데 그 과정을 빼먹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 같아요. 좀 그 이전에 좀 신뢰가 깨질 만한 사건이 좀 있었고 이번 이제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까 아주 강하게 질책이 내려온 것 같고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제주도당 방문 일정이 있었는데 그게 취소가 됐다, 제주도당에서 기자들에게 알렸다가 방문 직전에 취소 사실을 또 알렸다. 이게 제주도당 차원의 결정이겠느냐 아니면 뭐 중앙당 차원이나 더 위에서 어떤 연락을 받은 거냐 이런 또 논란도 있더라고요. 나경호 전 의원이 방문하기로 되어 있다가 갑자기 취소가 된 게 최근 1년의 상황과 맞물려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건 뭐 제주도당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격으로 거기 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치인 나경호 자격일 텐데 그럼 그 정도는 받아줬으면 아무튼 제주도당이 좀 짧은 판단 같고요. 그런데 그건 지금 국면에서는 부차적인 이야기고 어쨌든 나경호는 어쨌든 힘냈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저런 시련은 다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나경호 입장에서는 대통령하고 신뢰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뢰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당대표 출마 안 하면 기회도 안 주어져요. 그래도 당대표 도전해서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하고 다시 소통을 많이 할 수 있고 또 신뢰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어쨌든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본인이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때문에 나의 의원 마음속에는 기본적으로 나가려는 마음이 강합니다. 한데 갑자기 주류에서 비주류로 바뀐 이 상황을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위기 대처 능력 시험 때라고 보는 겁니다. 나경호 전 의원이 하태경 의원에게 전화해서 하 의원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라고 문의를 해온다면, 조언을 구해온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본인의 의원의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주류에서 비주류로 당신이 바뀌었다. 이 상황을 수용을 하고 본인의 지지층도 바뀐 거거든요. 거기에 맞게 새롭게 전략을 짜라. 하지만 그래도 본인의 목표는, 목표와 지향은 친륜이잖아요. 친륜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점을 솔직하게 당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하면 기회가 저는 없지 않다. 그런 조언을 해 주고 싶습니다. 출마해라. 그런 이야기를 해라, 출마해서. 그런데 이제 그건 또 쉽지는 않은 게 그게 본인한테 감당이 되면 출마를 하고 감당이 안 되면. 왜냐하면 감당이 안 되는 듯 출마하면 더 망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은 최종적인 부분은 본인의 고독한 결단이에요. 유승민 전 의원은 출마할 걸로 보세요. 아니면 이 당원 100%로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룰이 바뀌어서 현실이 어쨌든 유승민 배제 룰인 건 맞고. 저는 너무했다고 생각하고 비판을 쭉 해왔고요. 그런 점에서 유승민 전 대표한테는 내가 동정심이 있고. 그런데 문제는 현실은 또 현실이기 때문에 현 룰에서는 양강안이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러면 지지율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4등 내지 5등 이렇게 나오잖아요. 국내위 지지층으로만 지켜봤을 때. 네, 국한을 하면. 그럴 경우에는 경선 나와봐야 들러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들러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말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나가봐야 들러리밖에 못 하는데 왜 나가냐. 주인공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태경 의원도 정치권에 들어와서 전당대회 여러 번 치러보셨는데 이번 전당대회가 조금 이례적인 양상으로 전개되는 듯한 느낌은. 너무 거칠어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직도 대통령은 헌임은 기간이고 또 대통령이 정치권하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권이 좀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대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다는 건 알아요. 알지만 예를 들어서 가장 가깝다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한테 쓴소리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쓴소리를 하더라도 그게 이제 신뢰 속에서 전달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불신 속에서 전달되는 것과 다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좀 본인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인데 제가 대통령한테 조언 드리고 싶은 것은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대통령도 이제 적응을 해야 된다. 이게 정치다. 혼자서 다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대통령도 그런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이런 대통령이 편협하게 보이는 것을 주변에서 자꾸 조장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나경원 관계 안 좋다, 신뢰 안 한다는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막 주변에서 뚜둘게 패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만 더 속저분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대통령이 지시한 것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이 되잖아요. 지금 그건 상당히 과장된 해석이거든요. 대통령은 그것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기존에 출마 선언했던 후보들은 다 문이 열려 있거든요. 대통령하고 관계에도 별 문제가 없고. 그래서 안철수가 친윤이냐 비윤이냐. 인수위원장까지 한 사람인데 자기 정치 인생을 우리 당에 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대통령, 물론 대표가 되면 그 과정상에도 마찰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또 항상 정치가 그런 거니까 때문에 나경웅 의원도 저는 충분히 기회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전부 때인가요? 초기 전당대회에서 서청원, 김무성 두 중량급 정치인들이 맞붙었을 때 김무성 의원은 어쨌든 친박은 아니었던 것이고 친박 쪽에서는 서청원 의원을 밀었는데 서청원 의원이 이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는데 결과는 김무성 의원의 승리로 그때 결론이 났었죠. 그렇죠, 그렇죠. 초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는 어쨌든 간에 자연스럽게 지금 친륜계 당권 주자들만 거의 나오는 것 아니냐. 이게 자연스럽게 지금 사전에 좀 거칠다는 표현도 쓰시는데. 그러니까 당원들이 굉장히 똑똑한 게 당원들도 총선 승리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시키는 것만 하고 꼭두각이처럼 할 후보들은 저런 당대표로 총선 승리할 수 있을까 걱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대통령하고 주구장창 싸우는 사람도 안 되지만 무조건 OK맨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당원들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대통령하고 소통이 잘 되면서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또 쓴소리는 할 수 있는 이 정도 스펙을 원할 거예요, 당원들은. 그런데 지금 후보들 중에서 누가 가장 거기에 적합한가. 이 싸움을 하는 건데 뚜껑은 열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결선 투표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예스맨은 당원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 점도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검찰에 출석했는데 출석하면서 한 이야기 또 들으셨죠? 또 기사도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민주당이 좀 안타깝죠. 완전히 이재명 과거 범죄에 좀 볼모가 돼서 오늘 거는 시작이에요. 검찰에 오늘 처음 이제 끝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나가야 돼요. 건이 한 대여사건 있잖아요. 대장동 의혹도 있고 변사비 대납도 있고. 그러니까 특혜와 뇌물을 맞받고 쳤다 하는 것이고 본인이, 개인이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 성남FC 자기가 구단주로 있기 때문에 딱 3자 뇌물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저건 하나만으로도 그거는 한 20년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오, 20년이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을 펼치기 때문에 민주당을 볼모로 삼고 자기 지지자들을 이제 백으로 해서 이제 민주당 계속 못 살게 구는 건데 그러나 민주당에서 슬기롭게 잘 해야 되는데 저렇게 때가지로 몰려가서 아마 나중에 저 사진 보면 다 부끄러워할 거예요. 하태경 의원 방금 이야기는 개인 생각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제가 또 얘기를 해야 겠네요.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또 들으시면 또 엄청난 충격과 반감을 받으실 것 같아서. 1년만 지나면 다 부끄러워할 겁니다. 왜 저런 사람을 내가 지지했느냐. 지금도 저 상임위는 국방이. 지금 외교 쪽으로 가셨습니까? 국방도 항상 관심이 또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에 무인기 침범. 국방부의 브리핑. 저도 우리 동료 기자들하고 얘기할 때 국방부가 아주 강하게 부인하면 저거 며칠 지나면 저거 어떻게 하려고 하지 하는 걱정이 들 정도로 그런 일이 반복되어 왔는데 이번에도 불행하게 어김없이 또 반복됐어요. 그러니까 군대가 국방에 있으면서도 많이 확인을 하고 느낀 건데 군대가 군계가 많이 빠졌어요. 군계가 많이 빠진 이유는 훈련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거의 3, 4년간 두 가지죠, 훈련을 안 한 건 북한 눈치 보느라고 안 했고 또 코로나 핑계로 안 했고 해서 훈련도 거의 안 하고 훈련 안 한 군대는 축구 보세요. 훈련 안 하면 축구 선수들 제대로 뛸 수가 있습니까? 눈에 바로 보이죠. 그렇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협업도 잘 안 되고 합참도 재기능을 못 하고 그리고 판단도 그래요. 무인기가 이게 점으로 찍히는 거기 때문에 선으로 안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100% 단정을 하면 안 되는데 장관도 사과를 해야 해요. 100% 단정을 해서 밑에서 그렇게 보고를 한다고. 군대 체질 개선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 실수를 한 가장 큰 것은 정보 실패죠, 정보분석 실패입니다. 정보분석 실패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정확히 가려서 그 점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는데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마 워낙 명쾌하게 말씀하셔서 아주 귀에 쏙쏙 잘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